고천동의 계곡은 깊고 내밀합니다. 굽이친 산세와 풍부한 수량 덕분에 곳곳에 비경이라고 할 만한 장소를 숨기고 있죠. 고천동의 산세 사이로 이어진 어삭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야기를 품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덕유산의 힐링노드. 구천동 어삭길을 따라가 볼까요? 해발 800m에 위치한 구천동 어삭길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내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인 모데미풀을 비롯해 애기 앉은 부채, 피나물, 동이나물, 바람꽃 등 다양한 희귀 식물을 만날 수 있죠. 굽이진 산세가 동식물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준 덕분입니다. 어삭길 초입에 들어 첫 번째로 보이는 비경, 워라탄에 도착했습니다. 워라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의 아름다움은 달이 뜨는 밤의 절정을 이룹니다. 달빛을 받은 두 줄기 폭포수가 기암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모습은 마치 선녀들이 춤을 추는 모습처럼 보인다는데요. 어떠신가요? 선녀들의 너울거리는 춤 사이가 보이시나요? 계곡을 향해 조금 더 오르면 갑작스레 하늘이 열리며 덕유산의 정경이 보입니다. 구천동 계곡에서 유일하게 하늘이 보이는 이곳, 바로 인월땀입니다. 그림같이 놓인 붉은 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널찍한 반석과 그 위로 하얀 포마를 뿌리며 부서지는 폭포의 조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왜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양을 했었는지 쉬이 짐작이 가능하지요. 물줄기가 바위 위로 그르듯 쏟아져 내립니다. 물줄기의 여정이 끝나는 곳은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맑은 연못. 수십만 년 동안 흘러내린 물살과 부대낀 바위는 곱고 매끈합니다. 에메랄드빛의 물 아래에는 신화를 상상케 하는 구비진 지형이 보이지요. 이 연못의 이름은 비파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연못의 형태가 비파를 닮아 비파담이라고도 하고,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하고 비파를 뜯으며 놀았다는 설화가 있어 비파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설화가 맞을 것 같나요? 9월담 계곡은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다면 산책길에 수달을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월흡령 계곡과 백년사 계곡의 물이 합류하여 다시 연못을 이루는 이곳은 9월담입니다. 물길 사이로 자리 잡은 다채로운 색깔의 안반이 유명한 곳이죠. 이 안반은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조성 시기가 18억 년 전으로 추정될 만큼 오래된 변성함인지라 훌륭한 자연학습 교재이기도 합니다. 맑은 물과 바람이 함께한 어삭길 산책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본 것은 구촌동 33경 중 4경에 불과합니다. 구촌동에 오시면 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더 많은 풍경들을 보실 수 있죠. 삶에서 쉼표가 필요할 때 구촌동 어삭길에서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